토트넘에게 풀럼과의 경기는 뼈아픈 패배였지만 한편으로는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손흥민을 향한 음모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죠. 이제 영국 축구계 전체가 그 음모에 가담한 이들이 누구인지 알게 된 셈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은 지난 17일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펼쳐진 풀럼과의 원정 경기에서 3골을 내주며 완패를 떠안았고 이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스코어만 놓고 보면 충격적이기 그지없지만 토트넘 입장에선 단순히 졌다고 치부하기에는 의혹의 구석이 너무나 많은 경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일격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아래에서 리그 무득점 패배를 당한 첫 사례였기에 그 충격이 컸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골 결정력 부재로 고전하던 토트넘은 전반 막판 무니스에게 선제골을 빼앗긴 후 풀럼의 놀라운 기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후반전 들어 늘 그랬듯 유감 없는 투혼과 추격전을 펼칠 것이라 기대했건만 풀럼의 맹렬한 공세에 문자 그대로 휘말리고 말았죠. 결국 토트넘은 후반 시작 4분 만에 루키치에게 추가 실점을 허용했고 불과 10분 뒤 또다시 무니스의 쐐기골이 터지며 시즌 최악의 굴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현재 대패를 당한 토트넘의 내부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번 풀럼전 참패의 이면에는 손흥민을 견제하려는 세력과 그를 옹호하는 세력 간의 갈등과 분열이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경기 후 이틀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체 누가 주범인지 왈가왈부하는 상황인데요. 영국 언론들이 손흥민과 불화설이 있는 쿨루셉스키, 메디슨 등을 지목한 반면 메뉴의 전설 퍼디난드는 시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이날 최악의 평점을 받은 센터백 드라구신을 변호하며 공격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수비진에 부담을 줬다고 주장했는데요. 얼핏 보면 공격에 핵 손흥민을 겨냥한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퍼디난드가 거론한 이름은 브래넌 존슨과 티모 베르너였습니다. 퍼디난드는 두 선수 다 체력적으로 토트넘의 선발 출전 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존슨은 시즌 내내 리그에서 15번의 선발과 7번의 교체로 뛰며 4골 6도움을, 베르너는 5번의 선발과 3번 교체로 2개의 골, 2개의 도움을 기록하는데 그쳤죠. 이들의 공통점은 손흥민 없이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첼시의 스털링과 무드릭을 언급하며 손흥민과 베르너의 상황이 겹쳐 보인다고 분석했죠. 빠른 선수가 둘 있으면 오히려 타이밍이 엇박자 날 수 있다며 두 선수의 질주 본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쉽게 말해 팀 전체의 공격 흐름과는 동떨어진 이들이 우승 경쟁을 하는 팀의 선발 자리를 차지하기엔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벤치에서 경기 흐름을 봐가며 투입되는 게 이상적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언뜻 그의 분석이 일리 있어 보였으나 정작 경기 영상을 본 전문가들의 견해는 사뭇 달랐습니다. 퍼디난드가 진짜 중요한 사실은 감추고 있다는 거죠. 문제의 발단은 브래넌 존슨이나 티모 베르너 같은 공격수들이 아니라 2선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는 이들, 현지에서 소위 손흥민 암살단이라 불리는 클루셉스키와 메디슨의 잦은 턴오버가 수비는 물론 동료 공격수들에게까지 치명적인 부담을 안겼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전 토트넘 사령탑 레드넵은 내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었다면 경기 후 락커룸에서 화합을 깨는 선수들에게 단호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라며 그동안 토트넘은 개인의 이기심을 용인하는 듯 했는데 이번만큼은 도가 지나쳤다고 직설했습니다. 그는 몇 가지 결정적 장면도 짚어줬는데요. 0대2로 끌려가던 후반 메디슨은 슈팅이 어려운 위치에 손흥민에게 더 이상 책임지기 싫다는 듯 공을 마구 떠넘겼고 반대로 손흥민이 좋은 자리를 잡고 있어도 그를 외면한 채 무리한 돌파를 시도하다 역습만 내줬다는 겁니다. 이 바람에 후반 23분 존슨의 고군분투 끝에 어렵사리 만들어낸 크로스가 문전의 베르너에게 향했음에도 타이밍을 놓쳐 동점 기회를 날렸다고 합니다. 빌라전 대승에 도취된 일부 공격수들이 팀플레이는 내팽개 친 채 오로지 개인플레이에만 골몰한 대가였던 셈이죠. 포스테 코글루 감독의 풋볼 런던과의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감정의 동요는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평소 냉철함으로 유명했던 그가 손흥민의 출전 경기수를 거론하던 중 갑작스레 목이 메어오는 듯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가엔 이내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얼굴은 격앙된 듯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포스테 코글루 감독에게 질의응답을 요청했던 한 기자는 저는 그가 금시초문 거친 욕설이라도 내뱉을 것만 같았다. 감독이 구단을 박차고 떠나기 직전에나 보일법한 모습이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는 감독의 이런 행동이 단순 감정표현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EPL에서 라커룸 내부의 일을 발설하는 것은 안목적 금기사항임을 강조하며 어쩌면 포스테 코글루 감독이 토트넘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을 은연중 시사한 게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했습니다. 도대체 포스테 코글루 감독이 말한 대로 토트넘에는 절대 외부에 알려져선 안 될 치부가 도사리고 있던 걸까요? 그리고 처참한 패배 이면에 감춰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곧이어 터져나온 포스테 코글루 감독의 폭로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손흥민의 500경기 발언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날 풀럼전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뛴 397번째 경기였습니다. 그가 실제 출전 횟수보다 100경기 이상 부풀려 말한 것은 개인보다 팀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정말로 그는 손흥민에게 과도하게 쏠리는 관심사를 경계하면서도 4위가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 이 팀은 과거의 4위는 물론 EPL과 UCL 준우승까지 차지한 적이 있다. 4위는 토트넘의 최종 도착지일 수 없다라며 그런데 정작 토트넘 일부 선수들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나면 잘나가는 특정 개인을 끌어내리려 든다는 충격적인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탓일까요? 포스테 코글루 감독은 자신도 모르게 라커룸 안에서 일어난 일을 발설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되는 대로 되라는 식으로 숨겨왔던 팀 내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기 시작했죠. 우리는 애초에 전반전의 승부를 보려 하지 않았다. 한 골 정도는 후반 언제든 만회할 수 있으리라 봤다. 허나 토트넘에는 승리에 대한 갈망 자체가 없어 보였다라며 후반에 절대 내줘선 안 될 실점을 허용하고 나선 역전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내렸다. 토트넘은 1년 내내 경기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능력이 부족했다. 세 번째 실점을 당하는 순간 이를 확신할 수 있었다고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손흥민 또한 팀 공식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오늘은 잠들기 힘든 밤이 될 것 같다. 지난주 좋은 경기로 사기가 충전됐는데 라며 동료들의 잘못을 지적하진 않겠다. 축구는 팀 스포츠이고 우리 모두가 부족했다. 나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풀럼을 칭찬해야 한다면서도 우리의 실수가 결정적인 실점으로 이어졌다. 반면 우리에겐 동점 골 기회도 있었다. 이 밤 새도록 변명거리는 차고 넘치겠지만 결국 우리의 경기력과 자세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팀 내분을 시인하면서도 동료애를 지키려 애쓰는 주장다운 면모를 보였죠. 너무나 묵직한 짐을 짊어진 듯한 손흥민의 모습에 팬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루빨리 토트넘에서의 지난 날을 잊고 새로운 팀에서 좋은 조건으로 이적해 마음껏 웃으며 그라운드를 지배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후속 관련 뉴스는 계속해서 세전창에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